오늘 채팅방에서 어떤 분도 알려주셨는데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20.6% 나왔습니다 긍정이 20.6% 부정이 77.1% 중요한 건 부정의 77.1% 중에서 67.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70세 이상마저 절반 이상이 부정이다 영남 부정도 마찬가지다 보수층에서도 54.1%가 부정이다 국힘의 지지층 내에서 66.4%만 긍정한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조해 주세요 이미 여론은 끝났는데 이제 이게 10%대로 내려가고 사실 여론에서 이미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점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들의 분열이라든가 대립갈등 유난갈등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피플파워 자발적인 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시민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힘이 언제쯤 우리가 발현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나라도 바로 잡히고 역사도 바로 잡히고 윤석열 김건희 부도 내려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1%라고 윤석열 정부의 당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윤석열 물가 인식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 한국은행 자폐에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 물가 인식 표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이거 여러분도 보시면 통계표인데요 이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8% 향후 1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통계를 첨가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물가 인식은 또 3.3% 현재 10월달이죠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농축수산물이 61.2% 공공요금이 50.5% 석유류 제품이 28.3%입니다 이게 다 물가 상승 경향 품목이죠 한전에서 가정용은 올리지 않지만 산업용에 대해서는 8%인가 정기요금 올린다고 그러죠 눈가리고 아웅이죠 산업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도 영세기업 자영업자들도 전기 폭탄 맞게 됩니다 9월달에 한전요금 받아보신 분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요 9월달에 한전 전기요금이 워낙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데운다 켜놓고 사셨을 겁니다 하여튼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과 만나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은 마구 휘두르대는 윤석열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긴 건이 얘기만 하고 있는 한동훈 20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들의 고통과 생활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던 유난회동 빈손회동이 아니라 완전히 반국민회동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 날 부산에 금어사를 가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을 맞을 것은 예상하는 모양이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돌이 한남동 관저로 가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시대 조선시대에도 보면 역적들 보면은 그 당시에 거리를 지나게 될 때 백성들이 돌을 던졌던 것 그런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돌을 던지고 싶은 국민들이 무지하게 무수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구한말에 친일거래들이 잠깐 정권을 잡았었는데 고정황제가 아관 망명 이후에 다시 덕승욱으로 항공하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친일파 괴례들을 내쫓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은 돌맞아 갑니다 보부상들이 끌고 나갔는데요 돌맞으면서 쫓겨나서 일부는 일본으로 도망가고 돌맞아서 그냥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사의 사실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역적질을 했던 과거의 간신들이 돌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도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입니까 도망가겠죠 망명하겠죠 후쿠시마로 또 어제 M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저도 보고 참 놀랐는데 일본 유엔에서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북한은 아직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가 결론이 안 나 있죠 우리는 1965년도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쏙 빼고 그냥 경려금인가요 경제협력금인가 그것만 받았는데 박정희가 북한에서 이러한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더니 유엔 주재 북한 대사죠 일본은 근거없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의 유엔 한국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침묵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 측을 응원하는 겁니까 국제적 망신을 또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현재 윤석열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서까지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는 겁니까 네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또 망신당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상입니다만 하나의 현상이지만 우리들 그동안 그를 고생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외쳐댔던 우리 뉴콘 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민주개혁의 진영에 계신 분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해했으면서 그걸 표방했던 그 압박과 그리고 이 프레스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검찰 엘리트대 엘리트의 정치와 우리들의 백성들의 민초들의 대중정치가 확실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지지자층들이죠 태극기 부대들이 둘로 쪼개져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쪽은 한동은 물러나라 한쪽은 영부인을 지키자 김건희 영부인을 지키자 한쪽은 한동은 물러나라 소리치고 여의도가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별로 뭐 둘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물러나든 지키든 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압박과 프레스에 의해서 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은 김건희를 내치고 원형 테이블이 없었다 24분 늦었던 이유는 무슨 어디 대사 어디 대사를 접견하느라 그랬다 한동은이 좋아하는 무슨 차를 마련했다 그 뭡니까 완전히 훈계하는 조폭세계에서나 있었던 보스가 행동대장한테 훈계하는 사진 그것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모든 게 드러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점이 가경입니다 볼 수가 없지만 싸움 구경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지지기반이 4분 5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없잖아요 그걸 리딩할 지도자가 없잖아요 한동은이 아닌 거죠 쫄버 한동은이가 용기를 내줘 조중동에서 진격 돌려 앞으로 그러면 또 나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내 부하 아니었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덤벼 너의 임무는 김건이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고 브리핑도 자기 비서실장 통해서 하고 그러나 또 용기를 내서 또 친한계 의원들 모아서 하고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집권여당 대표라 그러면 조목조목 가져가고 민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따질 거 따질 거 배제할 거 배제하고 조치할 거 조치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한 얘기가 뭐 여덟 간신 여덟 간신들은 내 조차해야 된다 김건이 라인 이들이 실세다 그 사람들 명담만 불러줬다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조폭 두목의 조폭 두목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쫄보 행동대장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조중동 보문이요 마치 민주당 성명서 같다라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TV조선 김건이 장벽 그렇게는 없냐 계속 김건이 정리하라는 거죠 김건이 정리해라 정리해라 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조중동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항쟁에 의해서 대중항쟁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김건이 정리해라 윤석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급파한 것인데 한동훈이 뭔가 좀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둘러봐도 그나마 한동훈이가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기득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과 용기내서 가긴 갔는데 면전에서는 찔끔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눈치 보고 역시 한동훈은 조중동의 꼭두각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마이뉴스에 놨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4일자 중화일보 사설 9월 한 달 동안 조중동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율 바닥 정권이 유난독대 신경정 벌일 때 같이 잘해라 이거죠 9월 달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9월 26일자 동화일보 사설에서는 준 쪽은 기소다 받은 쪽은 불기소다 9월 27일자 동화일보에서는 도이치 명품백 공청계 입설 아 이제 슬슬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여사 리스크 여사 리스크는 건이 리스크지 9월 28일 날 강찬석이라고 조선일보 고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 장례에 대한 국민 자신감이 무너진다 나라 장례에 대한 기득권들의 자신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요 10월 3일자 동화일보에서는 디올백은 10개월 만에 무혐이 됐는데 특검법은 24번째 거부권 동화일보는 계속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월 4일자 최재혁이라고 동화일보 조선일보 정치부장이죠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김여사 문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거관꾼인지 협장꾼인지 듣보잡 인물의 노란한 한국정 명태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태균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니까 명태균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말이죠 10월 14일에 정영관 동화일보 논설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탄핵할 끝에 언터쳐블 김여사다 탄핵 당하기 전에 김건희부터 정리하라는 얘기죠 자꾸만 그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 중화일보 사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돌 맞고 가겠다 돌 던져라 조선일보 논설주관 김창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김순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동화일보에 대통령은 패밀리 비스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화일보 사설 중화일보 23일자에는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조중동에서 너무 걱정되는 거죠 너무 걱정됩니다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망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탄생시킨 정권인데 이제 와서는 그냥 두드러 팹니다 관 놀아 조중동이 원래 가장 강력한 지분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명태균이야 명태균 주수사 명태균이가 가장 강력했어 아 참 말을 안 들어 명태균 얘기는 듣는데 이건 무석정권이었어 그리고 주인은 김건이야 김건이 물러나라고 앞만 얘기해봐야 김건이 정권인데 김건이가 물러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바지사장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이 여사 김건이를 내치겠습니까 여사 김건이를 내치면 권력은 무너지는데요 타겟은 바로 김건이인데 하여튼 조중동 합류해서 고맙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살려고 했지만 2016년 17년에도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조선일보가 앞장섰죠 숟가락 올려놓고 자기네들도 태블릿 PC니 뭐 했는데 요새가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검찰정권 여러분 혹시 법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비 오늘 법비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법비 법비란 뭐냐 법비는요 일본이 만주 계래극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그때 나온 말인데요 법비 하면 뭡니까 법을 가장한 도정무리 떼지어 다니는 도정 어디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만주에 비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적, 토비, 살림비, 정치비 등 온갖 비적대가 만주에서 난무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서 만주국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적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무기로 해서 법을 제정해서 계래국 만주를 통치하게 된 비적으로 운신되는 자들은 즉결처분에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 일본 군인들이 닥치는 대로 비적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주에 있는 백성들이 일본 경찰 일본 관리들을 법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유리하는 겁니다 딱 좀 들어갔지 않아요 친일파 뭔가 그리고 떼지어 다니는 도정 법을 가장한 도정무리 누구라고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국 전 장관은 당시에 윤석열 정권은 아 이건 다른 얘기군요 법마다 법의 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법비네 서부 활극에서요 악당이 정의를 내세우지 않나요 내세우잖아요 막 쌍권총 이럴 때 정의입니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 정의를 내세우고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기술과 조작 날적 이재명 대표 또 모해 위중교사 등으로 다 써먹고 있죠 정적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뿐만이 아니죠 수탄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법기술 조작 날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법비입니다 겉으로는 법치주의 실제로는 법악당 몰입해드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비 이거 그 여러분 포털사이트에 치시면 나옵니다 법비 법을 가장한 도적물이다 떼지어 다니는 도적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법률조문을 앞세우세요 법률기술을 마치 금고털이 기술처럼 써먹는 자들 이들이 바로 법비입니다 그래서 사법살인이 나오는 거고요 살인면허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권하게 된 것은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해서 많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한국판 법비 법비의 난이다 법비 연성 구태타다 자 법비들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습니까 여론조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총동원했겠죠 구수는 안했겠죠 설마 무속 무술 여론조작 돈은 안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았을 텐데 법비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그 수단을 써먹고 그리고 휘둘렀던 장립무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명태균이 장립무사라고 그랬나요 윤석열은 이 마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내부 분열과 내부 폭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태균 사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법비 엘리트 정치 세력대 우리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뉴콘 가족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진짜 힘든 토요일날 집회도 나가기 힘든 우리 국민들 대중들의 정치 이 대결이 지금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법비들은 끝까지 법기술을 통해서 법을 가장해서 위장해서 법 악당 노릇을 할 것이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영구 직권까지도 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지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령을 때리고 추감과 인맥들을 다 해서 그 문제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중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016년 17년에 촛불항쟁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입니다 다 거리에 나가서 이 박근혜 집단을 무너뜨렸는데 더한 집단이 지금 잡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축발은 민주노총이라든가 기층민중단체가 시작했고 그리고 언론이 뒤따라왔습니다 지금 현국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 퇴진국민투표 시민사회에 대한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바같이 조중동들이 완전히 윤석열 정권을 버릴 기세입니다 김건희는 김건희 버리는 게 같이 버리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4월혁명이라든가 아니면 광주항쟁 또 87년 6월항쟁도 유사했습니다 앞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분기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중이 합세할 때 4월항쟁도 시민들이 합세했죠 그리고 광주도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시위하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광주시민들이 모두 다 합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전남 도청을 뭐 10일간입니다만 광주시민들의 품에 있었습니다 87년 6월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 세력 학생운동 세력 그리고 당시에 DJYS의 국민운동본부가 그렇게 싸우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넥타이 부대 그리고 우리의 촛불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말 없는 다수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발적 시민들이 일어나야 이 법비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 사건이라든가 현재 벌어지는 국정사 감사 긴건이 리스크들은 하나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일 뿐이다 결국은 자발적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이 상황은 종료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6년월 1일 시각 5년월 2일 새벽 7년월 점심 2일 2일 3일 2. 2 감사합니다.